어제 국회를 통과한 달빛철도 특별법을 두고 지역 각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. 김영록 전남지사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동서성장축으로 진정한 지방시대의 실현을 앞당기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는 환영문을 냈습니다. 광주상공회의소와 광주경영자총협회 등 경제단체들도 성명을 내고 철도가 건설되면 지역 활력성이 회복되고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이 될 것이라고 환영했습니다. 광주 5개 구청장들과 달빛철도가 지나갈 것으로 예상되는 담양군도 각각 환영 성명을 냈습니다. 기상캐스터